스플라인도 프리미티브 상태에서 에디터블을 눌러서 점 단위에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스플라인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집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이어져 있는 스플라인을 분리하거나 분리되어 있는 스플라인을 다시 합쳐줄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은 이렇게 닫혀 있는 구조 프리미티브가 닫혀 있는 구조로 표현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에디터블을 했을 때에도 완전하게 닫혀 있는 구조로 스플라인화 되겠죠 근데 이런 스플라인의 오브젝트 탭에 있는 옵션을 보시면 클로우스 스플라인이라는 체크를 풀어주게 되면 이때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지 않고 열린 상태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옵션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스케치 툴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유롭게 스플라인을 그려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지우고 싶을 때에는 그냥 지우고 싶은 포인트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은 이제 이어져 있는 구조를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그 해당 포인트만 해당 포인트만 이렇게 걷어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에서 점을 걷어내고 싶을 때는 선택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그먼트를 분리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분리하고 싶은 기준점을 클릭하시고 오른클릭 브레이크 세그먼트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자체가 이제 분리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그먼트가 이렇게 별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그먼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 싶은 부분들을 선택한 후에 조인 세그먼트를 해주게 되면은 그런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다시 이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포인트 지우고 싶다 딜리트 해당 포인트를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세그먼트 해주시고 얘를 다시 이어붙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조인 세그먼트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일괄 적용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이런 식으로 조인 세그먼트 시작점과 끝점을 한 번에 하나씩만 이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나누는 방법 그리고 다시 합쳐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른 편집 방식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